미친놈아 앉아 가스라고 오늘은 오백승 먹으러 왔습니다 오백승 제가 지금 세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소주 하라고요 맥주 하라고 아니 술 안드신다며 형님 난 맥주 안먹고 소주 안먹을거야 소주 안 먹으러 왔습니다 소주 안 먹으러 왔습니다 너 몇주 먹을거야? 소주 안 먹으러 왔게? 야 술할거야 이게 뭐냐? 뭐라고? 꽁이요 여름 보양실 못땅 먹으러 왔습니다 꽁이요 아 이 꽁이라고 이거 고추 매운거에요?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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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손걸린다 큰아파 소맨 얘 아직 안 끓어요 지금 불은 땡겼어요 불 땡겨가지고 맛있겠죠? 시청자 여러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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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키우시는거 진짜 불구지다려 이씨 야 아니 뭐거지? 껍데기 껍데기만 줘 껍데기가 아주 못 제대로 배세요 형 쓰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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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이 마녀 아녀 됐어요 이렇게 섞어서 구우면 뭐던가 주완식으로 주완식으로 밥먹고 일하나 아까 먹혀라 약올리면서 먹혀라 형 뭐 먹어 했더니 짜그리 먹는다고 겁네 약올리더라 아이씨 이게 한번 압력솥에다가 한 번씩 확 구우거든요 이거를 압력솥에다가 술 안주면 안돼 그치 이건 보양식이요 보양식 몸 조금 차신 분들한테 참 좋은데 이게 어우 내가 신경쓰지 말고 많이 먹으라 나는 껍데기만 줘 먹으라 야 트럭거 안 쳐다본다 진정 상했다는데 우리끼리 먹는다고 끊어 형 먹고 전화할게 끊어 형 먹고 전화할게 아 이거 병원을 어디로 가야되노 피부과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노 아무 병원이나 가면 돼요 그냥 동네 의원가도 돼 이런거야 맛있데요 음 아 난 말로 먹겠다 아 그게 더 고소하네 억지로 해도 좀 드세요 억지로 해도 소프가가 드세요 소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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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가 많이 먹으래? 내용을 많이 드세요 아니요 밑에 보면 뭐 소리 했는데 아 그럼 우세 소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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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어차피 영상 자꾸 삭제할 바에 이렇게 그냥 영상 없는 거 하나씩 시키는 게 좋아요 소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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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 이거 evet 소프가? 소프가? 시원하게 저올려고 소프가? 예 奇 Dear 들 고정하게 간장 찍은거에요 와 이게 제대로 끓기 시작하네요 이거 먹고 올여름 이겨내야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구요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구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